평범한 가정주부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줌마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나도 많이 배웠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딜 가든 높은 직급의 사람들을 보면 늘 부러웠습니다 이따금씩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지만 집에서 평생 살림만 하다 온 사람이 아무런 능력 없이 무언가를 시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멋진 삶을 살아야지 미련만 가슴에 남겨놓고 시간을 보내다 애터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얄 마스터 조칠순입니다 지인을 통해 애터미 화장품을 추천받았을 땐 내가 쓰던 화장품보다 싼데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하고 기대를 아예 안 했었어요 쓰면서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로션을 바랐던 손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이 제품 정말 좋구나 느꼈어요 앞으로 무조건 이거 써야겠다 생각이 바뀌었죠 제품의 매력이 이끌려 사업으로까지 나아갔고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던 순간 잊고 있었던 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왕 시작한 거 높은 데까지 가보고 싶다 아무 능력도 없는 내가 여기라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반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나이 먹어서까지 간직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드디어 생겼다 여기서 정말 끝까지 해보고 싶다며 남편을 겨우 설득해 세미나에 가져갔고 그날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강의를 들었던 남편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애터미를 같이 해보고 싶다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불규칙했는데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 회장님과 함께 교회에다 다니기 시작하고 술도 끊으며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안정된 삶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 변화가 제일 행복했어요 2013년 우리의 꿈을 넘어서 스타 마스터가 되던 날 남편이 말없이 저를 업어주었어요 제가 포기했다면 과연 오늘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달라진 삶을 선물해준 저와 애터미에게 정말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 인생 시나리오를 쓸 때 내 나이가 50인데 뭘 써야 하지? 고민됐어요 지부님이 있었지만 20년 동안 주택 살면서 아파트 한 번 안 살아봤으니 아파트 살아보자 해서 40평을 썼었는데 지금은 42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운전면허는 있었지만 운전을 못 하던 때였는데 회장님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위를 쓰면 밑에 단계는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말씀하셔서 그랜저를 썼어요 한 손은 창밖에 얹고 운전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 너무 허황된 꿈이 아닐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벤츠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써놓으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목표가 되어 결국 이루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안 했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나 홀어머니 자녀들을 위해 유치원을 지어 딸과 함께 무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또 5년 뒤 10년 뒤엔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요?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했지만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어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땐 별것 아닌 것이라도 쉽게 시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미래를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면 내 미래를 확인하면서 한 발씩 나아가다 보면 과거엔 꿈이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시각 세계에 우리의 미래를 확인하고 우리의 미래를 확인하실 수 우리의 미래를 확인하실 수 우리의 미래를 확인하실 수 감사합니다.